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연구소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방탄 방수 기능을 갖춘 방방의 코트를 소개합니다. 방수 방탄이 되다니, 우와! 하지 마세요. 선생님, 그 코트 덕분에 제 어깨가 쭉쭉 올라갑니다. 하지 마세요. 이 코트를 개발했는데 천억이 들었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. 장난치는 거야! 하지 말라니까. 하지 마세요. 조수봉 씨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.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. 자, 이 방탄 방수 방봉인 코트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여러분 아시면 더욱더 재미있습니다. 미시시피 강에 있는 한 원주민 출장이 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. 자, 이 옷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어떻게 만들었을까? 바로 미시시피 강에서만 자라는 이 야자수 껍데기를 실처럼 쪼개서 실실 쪼개고 있네. 엮어서 만든 겁니다. 실실 쪼개지 마, 껄 봉사! 엮어서 이거를 껄껄 대봉사! 실실 쪼개는 거 기분이 나빠! 이거를 껄껄 대봐! 처음 발견한 역사학자 존 맥클레인 교수를 그렇지! 아, 진짜 생각이 안 난다. 봐봐, 어디 하고 있어 얘가? 네? 없는 대사야. 어딜 가요? 어딜 하고 있는지 봐봐봐. 없다니까 대사가. 없는 대사야. 이 밤이라도. 그러니까 네가 어디 하고 있어? 대본대로. 어디 하고 있어? 네가 찾아봐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